춘천시가 문화특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재수 춘천시장은 옛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에 천억 원을 들여 창작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. 내년 착공해 오는 2024년 중공되는 창작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2만 2천 제곱미터 부지에 다양한 공연장구와 전시실, 스튜디오 등 창작 관련 지원시설을 갖추게 됩니다. 춘천시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지역 내 3에서 5학년 대상 모든 초등학생에게 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춘천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화예술 상설공연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